커넬 운하 수로 자 배가 여기 끼어 있어요. 그래서 거인이 꺼낼 어디에요? 여기는 운하나 수로가 너무 좁아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배를 꺼낼 운하 수로에서 꺼냈어요. 커넬 어디에서 운하 수로를 생각하세요. 커넬 운하 수로 자 밸리 배 복부 밸리 댄스가 배를 움직이면서 추는 춤이잖아요. 그래서 밸리 댄스의 밸리는 배 복부를 뜻합니다. 밸리 배 복부 클로즈 벽장 클로즈 할 수 있게끔 벽에다 지어놨어요. 열고 클로즈 할 수 있게끔 바로 벽장이죠. 클로즈하게 적다. 클로즈 벽장. 클로즈 벽장. 임브라이스 포옹하다 포용하다 포옹. 야 그 신혼부부 어디 있어? 아 이불에 있어. 임브라이스. 이불에서 뭐하고 있어요? 포옹하고 있겠죠. 임브라이스 포옹하다 포용하다 서로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포옹. 임브라이스 포옹하다 포용하다 포옹. 임브라이스. 임브라이스. 그 다음에 모니터. 모니터를 보면서 뭐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찰하고 있어요. 모니터를 보면서 감시하다 관찰하다. 모니터. 감시하다 관찰하다. 또는 마니터라고도 읽어요. 자 쑥. 급강하하다 급습하다. 독수리가 쑥 내려와서 급강하해가지고 쥐를 급습했죠. 그래서 쑥 급강하하다 급습하다. 쑥 급강하하다 급습하다. 자 코헤션. 결합 화합. 코를 맞대고 했어. 코를 맞대고 결합했죠. 입술이. 그죠? 그래서 결합 화합했어요. 코헤션. 결합 화합. 코헤션. 결합 화합. 자 머머.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속삭임. 중얼거림. 자 머머라고 속삭이다. 또는 혼자서 머머머머. 중얼거리는 거예요. 머머라고 속삭이다. 머머머머. 중얼거리다. 속삭임. 중얼거림. 자 quarters. 거처나 숙소. 쿼터 하면 뭐예요?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에 복수가 쓰여있네요. 방 한 칸을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 4분의 1씩을 각자의 거처 숙소로 쓰고 있어요. 4명이서 나눠 쓰고 있다는 얘기죠. 4분의 1씩을 뭘로 쓴다? 거처 숙소로 쓴다. quarters. 거처 숙소. quarters. 거처 숙소. headquarters. head하면 머리. 우두머리들이 사는 quarters가 뭐라 그랬어요? 거처 숙소죠? 우두머리에 거처. 즉 본부예요. 본사를 뜻합니다. headquarters. 본부. 본사. 우두머리 거처 숙소. 본부. 본사. headquarters. 본부. 본사. 자 복습입니다. 커넬. 배를 꺼내줬어요. 커넬. 어디에서? 운하. 수로에서. 그죠? 막혀가지고. 밸리. 밸리데스는 배. 복부를 움직이는 춤이죠. 배 복부. 자 closet. 클로즈 할 수 있도록 지어놨어요. 벽장을. 그 다음에 embrace. 이불에 있어. 이불에서 뭐하고 있어요? 포옹하다. 포용하다. 포옹. 자 monitor. 모니터를 보면서 감독하다. 관찰하다. 그 다음에 soup. soup. 급강화하다. 급습하다. cohesion. 코를 맞대고 뭐 했어요? 결합했잖아요. 화합했잖아요. 결합, 화합. murmur. murmur하고 속삭이다. 또는 murmur, murmur. 중얼거리다. 속삭임, 중얼거림. 자 quarters. 4분의 1씩을 뭘로 쓰고 있어요? 거처 숙소. headquarters. 우두머리들이 사는 거처에서 본부. 본사죠. 자 테스트입니다. 자 커넬. 운하, 수로. belly. 배 복부. closet. 벽장. embrace. 포옹하다. 포용하다. 포옹. monitor. 감시하다. 관찰하다. soup. 급강화하다. 급습하다. cohesion. 결합, 화합. murmur.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속삭임, 중얼거림. quarters. 거처 숙소. head quarters. 본부 본사입니다.